영등포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. 구는 지난해 12월 권익위가 발표한 청념도 측정 결과 2개 등급 상승을 기록한 데 이어 이번 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에 올랐습니다. 구는 지난 1년간 청념영등포구원을 위해 반부패·청념시책 추진단을 구성하고 내부 부패 취약 분야를 적극 발굴해왔으며 그 결과 46개의 반부패·청념시책을 수립, 체계적인 반부패 시스템 기반을 다져왔습니다. 특히 청년 구민감사관 운영, 청년 클러스터 구축 등 청년 정책의 주체를 확대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년 생태계를 조성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. 또 실력·청념·평판의 3대 인사 원칙을 입각한 인사혁신의 성과도 두드러졌으며 반부패 수험 사례로 제출한 블록체인 제한서 평가 시스템은 일반 ICT 활용시책보다 창의적인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. 최연희 영등포구청장은 전 직원이 함께 부패 유발 요인을 제거하고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러한 내부자정의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가 구민이 신뢰하고 부정부패가 뿌리내릴 수 없는 청념한 영등포를 만들어가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